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우리군 최대 이슈인 교육사항, 대구 도심 군사시설 군의군 이전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군의 교육장으로 취임한 김두열 교육장은 군의군 교육력 재고를 위한 거첨학교 육성과 관련해 설명하며 학부모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군민들과 소통하며 교육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회계 결산 및 추석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안건을 일결하고 군의군 소재 사회복지시설 6개소에 3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기로 하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웃사랑 실천 및 나눔 문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군의군이 군부대 이전 사업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군의군과 군의회 인사들 장병익 군부대 민간추진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군부대 이전 절차와 현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군훈련장 조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군과 의회, 민간이 군부대 이전지 최종결정까지 원팀 협동세계를 구축해 군의군 이전을 확정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특히 민간추진위원회는 주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 유언비어 확산을 막고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심했습니다. 국방부는 군부대 유치를 신청한 5개 지자체에 대해 작전성과 정주환경을 평가해 2곳에서 3곳의 후보지를 대구시에 통보할 예정이며 대구시는 주민 수용성과 사업성을 평가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달구시 군의군이 군의읍 파크골프장 개장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장식은 군의읍 내량리 414일 1원에서 최교종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 소개와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신성경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군의군은 파크골프장이 새롭게 조성돼 군의 파크골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이 국민들에게 소통 및 건강증진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군의의 파크골프장은 총 면적 18,567제곱미터 부지에 18월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2023년 3월에 착공해 잔디관리 등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9월 4일 정식 개장했습니다. 군의군이 2024년 제37기 군의 여성평생교육대학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수료식에는 김진열 군수를 비롯한 정종철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 최규종 의장과 의원 등이 참석해 수료생들을 축하했으며 수료생을 대표해 우보면 변기련 씨가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이번 교육과정 중 모범을 보인 군의읍 홍복희 씨 외 7명은 군수 표창패를, 군의읍 박연성 씨 외 7명은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장의 공로패를 수상했으며 수료생 대표로 산성면 조덕희 씨가 소감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군의읍, 소보면, 의흥면은 목공의 30여 점을 전시하며 참석자들의 눈을 사로잡았으며 효력면, 산성면, 삼공유사면은 가죽과 라탄으로 만든 용품들을 직접 착용하는 등 본인들의 작품을 한껏 뽐냈습니다. 군의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가 항우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학예조사료 옥수수수확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사업추진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학예조사료 재배지 확대 및 경축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교육발전기금 전달식, 학예조사료 재배지 확대 성공 기원 퍼포먼스, 자주식 옥수수 베일러를 이용한 수확 시연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군은 고가의 수확장비로 인해 옥수수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군비 예산을 투입하고 자주식 옥수수 베일러를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확보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의군협의회가 2024년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통일환경 급변에 따른 북한 변화 및 국론결집 방안을 주제로 펼쳐졌습니다. 그 외 통일 독트립 및 민주평통 주요 업무 추진 방향 공유, 탈북 및 멘토링 사업 추진 실적 점검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이호석 협의회장은 군협의회가 모범적인 협의회로서 통일 의견 수렴과 정부 정책 홍보에 힘쓰고 있다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군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